안녕하세요 쇼미데이터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템은요 짠! U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코르그 클립 튜너입니다. 가격대는 63,000원이에요. 코르그 클립 튜너 치고는 약간 값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OLED를 적용해서 혁신적인 시인성 및 정밀성을 보장하는 그런 클립 튜너가 되겠습니다. 튜너의 혁명이라고 좀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보통 4K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OLED 화면 기술을 적용하는데요. 이거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 화면으로 보는 뭔가 시인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. 그거를 이 튜너에 적용을 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모든 시야각에서 뭐 이렇게 일그러짐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웃긴 거는 우선은 전원은 그냥 전원 버튼으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잖아요. 11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. 그림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죠. 네 바늘로 되어 있는 근데 뒤로 가면 얘는 선으로 된 디스플레이에요. 뭐 이렇게 내리면 네 올려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 모양이 네 이 모양이 딱 맞춰줘야 돼. 자 A로 가볼게요 A로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어렵네. 아우 이렇게 너무 웃기죠? 자 다른 것도 많아요. 오 이게 0이 돼야 돼요. 오 이렇게 오이씨 어 그거 엄청 웃겨 이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되고요. 얘도 이제 이 동그라미가 이게 안 맞으면 막 움직여요. 오 근데 맞으면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멈춘답니다. 너무 신기해요. 이건 이제 파형으로 얘도 이제 멈추면 맞은 거예요. 얘도 딱 때리면 코형이 딱 때리면 맞은 거고 이게 뭐야 얘도 기차도 이렇게 하면은 느려. 근데 딱 정점은 와야 돼. 와 이거 너무 웃긴다. 얘도 사람이 이렇게 UFO에 딱 빨려 들어가면 맞은 거거든요. 아 이것도 딱 물이 딱 차게끔 이런 식의 11가지 디스플레이가 너무 이거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. 그리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. 여기 와보세요. 여기 보시면요. 여기 튜너랑 코드 모드가 있잖아요. 딱 누르면 오 E가 나오고 A D 그리고 만약에 오 B7 오 그러면 오이씨 맞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하죠. 지금 내가 무슨 코드를 치고 있는지 와 너무 신기해요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기타 전용 코드 파인딩이 적용이 된 건데 베이스는 템포 파인딩이 적용이 돼서 베이스 둥 둥 둥 둥 치면은 그 템포를 여기에 찍어줘요. 이거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타 치시는 분들 코드가 이거 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. 그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6만 3천원 가격대고요. 여러분들 커다란 시인성 좋은 OLED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리고 재밌는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코드 파인딩 기능까지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다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